한미일이 북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군 체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9년 전 체결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 기본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정보를 보낸다는 걸까요? 그리고 중간에 꼭 미국이 낄 필요가 있는 걸까요? 황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3국 정상.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 나라 군 당국이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를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체계는 지난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T사를 준용한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T사 방식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집한 북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국 국방부가 우리 정부의 승인을 거쳐 일본 방위성에 이를 전달하게 됩니다. 거꾸로 일본이 수집한 정보도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가 받게 됩니다. 동맹이 아닌 한일은 서로의 레이더 시스템을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을 매개로 삼는 것인데 이런 방식의 새로운 체계는 다음 달 열리는 아시아 안보 회의 일명 샹그릴라 회담에서 최종 합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실시간 공유를 하기 위해서 T사 그러니까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그걸 포함한 기존의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일각에선 미국이 자신들의 미사일 방어체계 MD에 한국을 편입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